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돼지족발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저는 큰 거 26kg에 아주 장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족발이 있죠 그런 걸로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만드는 이 레시피에 작은 족발은 3개, 4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정육점에서 사온 돼지족이거든요 정육점 사장님께서 손질할 거 하나도 없이 바로 삶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에 푹 담가서 핏물도 다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시간째 담가놨는데 핏물이 안 나오는 게 사장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털도 마저 뺏기려고 일회용 면도기까지 사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핏물을 뺄 필요 없지만 혹시 이거 사오시면 한번 담가보세요 담가서 한 핏물을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담갔다가 빼시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이걸 일단 한번 삶을게요 삶아서 물을 버리고 다시 할게요 이게 깨끗하게 씻은 돼지발을 넣고요 한번 팔팔 끓일게요 물을 한 10분만 끓이고 물 버리고 할게요 소주를 소주잔으로 두 잔 넣고 된장을 듬뿍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어두운 거를 세 잎만 넣을게요 한번 팔팔 끓여서 물도 한번 버리고요 한번 더 씻어서 새 물을 볶고 양념을 해서 돼지 족발을 삶도록 할게요 면장갑 하나 끼시고요 그리고 장갑 보호하는 거 하나 끼시고 한 10분 삶았거든요 장갑을 이중으로 꼈으니까 그냥 잡을게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삶으면 살이 팽팽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털이 덜 뜯어진 게 아까는 물렁물렁했을 때 안 보이는데 지금은 팽팽하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털이 덜 뜯어진 거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씻었으니까 물을 새로 닫아가지고요 이제 돼지 족이 잠길 만큼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된장을요 여러 식으로 두 숟가락 넣을게요 진간장 3분의 2컵입니다 매실 액기스 반 컵 넣습니다 종이컵으로 반 소주입니다 소주전 하나 소주전 하나 스텐컵이 종이컵이랑 같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물엿을 종이컵 하나 넣을게요 생강 이렇게 작은 거 세 쪽 넣을게요 올리브 잎을 몇 장 넣겠습니다 그리고 통후추 있으면 통후추 넣어야 하는데 저는 통후추가 없으면은 부춧가루 작은 스푼 하나 넣겠습니다 마늘도 깎는 거 한 줌에 먹고요 저는 마늘도 냉동실에 올려놨던 거거든요 통으로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죠 특유의 그 족발의 향이 나게 하려면 이 팔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팔각을 한 다섯 쪽 여섯 쪽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향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향이 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열 개만 넣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팔각은 꼭 들어가야 되고 정향은 꼭 들어가진 않아도 됩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끓고 있죠 이거를 불이라 차 가지고 이제 서서히 좀 끓여줄게요 물이 좀 줄어들면 그때 또 뚜껑 좀 덮어서 끓일게요 그래야지 고기가 좀 잘 삼키거든요 뚜껑 열어놓으면 빨리 안 일으니깐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2.5kg 였거든요 고기가 2.5kg면 굉장히 살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매운 고추 이렇게 말린 거 있으시면 몇 개 넣으시면 잡내도 없어지고 또 매콤하고 좀 맛있거든요 매운 거 싫어하시거나 아이들 있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말고 이렇게 푸른 청양고추 있죠 센 거 그게 더 매운 맛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보다는 한 시간 정도 끓이면 고기는 어느 정도 익을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이 국물을 졸여주는 시간이 더 있거든요 한 한 시간 반 정도만 될 거 같은데요 이게 국물 졸여주고 할 때 이렇게 뒤적거려주면서 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바닥에 혹시 고기가 미바닥에 붙어있는 부분이 탈까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타지 않게 하려면 수시로 뒤집어지지는 못해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좋아요 한 번씩 고기 껍질과 미바닥에 붙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일단 한 시간 삶아주겠습니다 이제 지금 돼지고기까지 한 한 시간 정도 끓였거든요 고기도 어느 정도 다 삶았다 싶으면 이 국물을 다 졸여줄 겁니다 그래야지 국물에 넣었던 그 간들이 배이면서 더 맛있거든요 이제 족발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국물을 조금 졸여줄게요 이렇게 돼지족은요 이렇게 한 번씩 그 자리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껍질과 이바닥에 붙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만 살짝 움직여줘요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 주면서 마삭 좀 줄여줄게요 국물이 양념이 마삭 좀 줄여지면 맛있거든요 국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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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이 뼈와 살고기가 분리되도록만 잘 삶아주면 되는데요 너무 오래 삶으면 이렇게 확 문드러지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예쁘게 썰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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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푸를 세게 해서 국물을 조금 더 바삭 줄게요 한 1시간 30분 됐거든요 이제 남은 국물은 이렇게 해서 바삭 마저 졸여주겠습니다 국물이 약간 졸여지않지 약간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일어난 국물을 고기를 고기 고기 고기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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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국물이 점점 떡죽해져요 소스가 떡죽하게 변해지면 바닷가 안타게 하려면 이렇게 움직여줘요 국물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얇은거는 잘탈수가 있어요 냄비가 얇거나 하면 자주 뒤적거려주셔야 되구요 족발이 다 됐습니다 국물도 아직 안에 얼쭉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졸여주시면 되요 냄비와 붙어서 졸업하지 않도록만 한번씩 움직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얇은 냄비나 찜솥 하실때 더 주의하셔야 되요 잘타거든요 그런게 소스로 활용하게 조금만 떠 놓을게요 이렇게 다는 필요 없고요 요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걸러서 소스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따가 양념해서 먹을 거구요 난 1시간 시켰거든요 썰어 볼게요 칼집을 중간 여기 마디에 한번 놓고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원래 고기를 담을 때 뼈도 담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뼈도 이렇게 담잖아요 잘 안 썰어 줄 수 있거든요 아직 따뜻해가지고 썰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흐물 흐물해야 잘 안설려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못생긴것은 밑에 깔고 이쁜것만 위에 올리면 돼요 족발이 큰거거든요 이게 장족인데 다 졸이는 시간까지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설기 좋게 삶기거든요 한 2시간 삶으면 너무 좀 물러질 것 같아요 설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족발 삶을 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양념이 있죠 새우젓이랑 된장이랑 고춧가루 섞어서 만든 양념 한가지 하고요 그리고 쌈 사먹어야 되니까 또 된장 양념 필요하잖아요 올리고당을 한스푼 넣어요 통깨 조금 넣습니다 마늘 조금 넣고요 이렇게 하면 풋고추 묻힌 양념이거든요 제가 된장 쌈에 먹으면 돼요 지은 마늘 있죠 지은 마늘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약간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 참기름을 한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 기름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생마늘 대신에 같이 쌈 싸먹을 때 위에 얹어 드시면 돼요 족발을 끓였던 국물이에요 이게 근데 조금 껄죽하게 식으니까 이렇게 껄죽하게 약간 조청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을 조금만 섞을게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통깨를 조금 넣어줘요 이렇게 소스도 완성됐습니다 같이 드시면 돼요 오늘 상어이보의 족발집 오픈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어이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어이무였습니다